아 골든글로브 리오스 뭐야 이거 자 리오스 대 리오스 미더전이다 무실점 또는 홈런 3개 이상 5천원 후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후원 5천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팀이네 아 팀이 좋다 할라 했는데 우리팀이구만 아 든든해 우리팀 2정 이상 내면 10만원이라고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약속 지켜야 돼요 총 볼 두번째 공 세번째 공 뭐야 공이 안보였는데 아이씨 잘 가입하셨습니다 아 골든글로브 리오스 뭐야 이거 우와 포심 잘받다 여기있어 이종범이 한껏 하지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자 리오스 대 리오스 미더전이다 내일 리오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삼자범 토이라고 하지 마세요 삼자범 토이라고 하지마 나도 할거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자 기다려봐 우와 슬라이더 좋았어 슬라이더 이거 못참습니다 우리 김미김키님 죄송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무실점 게임 아 공만 뜨면 불안하네 진짜 아 공만 뜨면 불안해 공만 뜨면 어 불안해 삼자범 토이 죽었어 이씨 안돼 아 바운드 버리네 빵 아니 잠깐만 뭐야 이리와 이제 안 봐준다 뿌왕 하지마요 아니야 뿌왕은 뿌왕은 필승이야 모르십니까 뿌왕 필승 손 뿌왕 필승 아이 진짜 이씨 야 오늘 리오스 대 리오스 끝장전 가자 오늘 리오스 대 리오스 끝장전 간다 리오스 대 리오스 끝장전 우와 생긴 좋았다 내일 축구 봐야죠 당연히 이씨 좋죠 네 오늘은 다행히 두통이 없어요 오케이 삼진 삼구 삼진 세임지네 세임지한테 맨날 운놈 받는데 잠깐만 홈런을 막아야돼 그렇지 자 홈런을 막아야된다 홈런을 막아야돼 그렇지 어 어 전구누 골든글러우즈와 일리빅 때문에 가자 그렇지 삼진 삼구 삼진 너무 교체 타이밍이 안좋았어요 전구누 일단은 우타자한테는 어쩔수 없어요 우투수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게 이런 슬라이더에 방망이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슬라이드에 방망이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번에 안속네요 하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공에는 방망이가 나갈 수 밖에 없다는거 비슷하게 보이는 공은 방망이가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아웃 낮은군 건드리면 안되지 무실점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아우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자 점수 무조건 해야돼 점수 무조건 해야돼 점수 무조건 해야된다 무조건 점수 봐준 점수로 무조건 아이씨 아이씨 치겠네 진짜 오늘의 유튜브가 뽑는 사나이 유튜브가게 사나이 최영호가 났다 유튜브가게 사나이 최영호가 간다 최영 말힘 났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실점이면 후원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무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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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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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뭐야 못 눌렀어 후우 깜짝이야 하지만 우타자라는거 좌타자였으면 충분히 힘을 많이 썼는데 우타자기 때문에 치기 힘들어요 우타자는 어쩔 수가 없죠 가볍죠 가볍죠 또 우타자 아 우타자 우타자 바깥 승부 참다 이제 아 참는데 잠깐만 참는데 오케이 끝낼 수 있어 뭐야 참어 자 과연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이건 참을 수 있을까 우와 lecture 이거 으아 삼자범 토이 toward 퍼펙틱 게임 자 후원 5천원 갖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5천원 땡큐 쿠퍼님 5천원 감사합니다 땡큐 팬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